bone oh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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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같은 광친 땜 꽃은 시계만 쳐다보는 게 내 직업이 되는 줌 그 바깥의 마이넷 법뱅 다른 모습을 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눈 깝깝한 듯한 바지 칼주름 다리미 같은 삶 똑같이 다 찍어낸 듯한 안전한 길을 발맞추기 줄여야 되는 길을 예측해 옥가스러있는 재봉투에 쌓아 반수복은 내게 맞지 않지 난 아웃거리따위나 인지 장식품이 아닌 양은 날 뻔해 Oh I predict 머리에 맘에 든 척 나를 버렸나 Oh I regret 갇힌 나를 어픈 뒤 다시 채워갔네 I already know 나를 nor один 들을 부셔 들을 넘어 들을 모두 부셔버려 Hey! outta who wipe expertise 차가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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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처럼 움직여 날개 잃은 butterfly 따고 싶은 butterfly 내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 해내길 커 가로막은 서경을 날개 잃은 butterfly 따고 싶은 butterfly 눈 높이 날아올라 butterfly 날 묶어둔 거미줄의 온몸을 다 비감겨줘 절대 꺾을 수 없어 또 일어나 그 순간 다 버릴래 I can't give it all everybody 내게 당연해 로봇처럼 움직여 나에게 잃은 butterfly 난 싶은 butterfly 내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 해내길 커 마카로 묶은 가로막은 서경을 날개 잃은 butterfly 난 싶은 butterfly 높이 날아올라 butterfly 아 오늘 반장 선고했다 반장 반장? 반장? 반장 좋지 반장 여름에 아무나 안 시켜준다며? 아 어려워 반장하기 어렵대 왜요? 그냥 뭐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스펙 되게 좋은 애들만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고 이래저래 어렵다고 하더라고 맞아 나 꽤 나갈 때 그랬어 생활기록부 한 줄이라도 더 채우려고 봉사하고 반장하고 봉사 봉사 진짜 열심히 했지 그냥 이런 거 보면 반장하는 리더십이랑 봉사정신 같은 걸 막 인성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것도 점수를 매긴다 이거야 이제 근데 나는 여기서 데뷔 준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막상 학교 가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뭔지 알겠다 이상한 기운도 좀 들고 나는 대입 준비 안 해서 그런가? 아니야 나 학교 다닐 때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가? 대학교 갈 생각을 안 해서 아예 그냥 바로 가수 하려고 했어 가수 준비 하려고 했고 그래 근데 내가 꿈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소외감은 딱히 안 들었어 근데 뭐 이렇게 꿈을 찾아서 일찍이든 뭐 늦게 찾든 그냥 꿈을 찾아서 그걸 위해서 직진하는 거가 진짜 멋진 거 같아 멋있는 일이야 맞아 너 멋있어 알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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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